우리의 외칭도를 다스로가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복받기를 싫어한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복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렇게 찾아가지요. 산에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가고 제가 이번 주에 지사람하고 북한산에 휴가를 갔는데 거기 절간이 북한산 절이 큰 절이 있는데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을 쏟아지는데 그 절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버스로 그냥 오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지 하던 비가 그렇게 억수까지 오는데도 그렇게 절간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요. 저희 영혼들 지옥 가는 모습인데 하나님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사사 얼마나 불쌍한지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불교는 거의 복이거든요. 육신적인 복. 영혼은 관심 없고 우리 집안 잘 되겠라. 해와 달을 보고 그냥 빌기도 하고 큰 나무나 신기한 거 신비한 거 있으면 그냥 말로 그냥 엎드려가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긴 거요. 그래서 미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구 팔공산에 그렇게 가봤는데 팔공산이 얼마나 큰지 크냐마한 옛날에 그 대통령 그 사람 닮은 그 부처가 큰 부처가 팔공산에 있고 거기 지나가니까 갓바위라고 유명한 갓바위가 있어요. 갓바위 진짜 부처가 갓을 썼더라고 갓을 갓바위가 마침 그때가 희비철이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왔는데 전부 다 우리 아들 딸 그렇게 합격시켜 달라고 그냥 머리를 쳐봤고 그냥 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엉덩이를 한 방지 차버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참 성기를 못했죠. 그럼 막 막 다리 근질근질해요. 막 에이 일어나 일어나 쓸데없이 하지 말고 막 그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꽉 차더라고. 옛날에 태국 가수가 전부 다 저라고 했는데 아이고 불쌍한 것들 캠프 갔는데 보니까 그거 캠프 들어갔잖아요. 저를 가보니까 전부 다 쳐박고 있어 전부 다 복 달라고.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사람들이 무슨 소원만 들어준다면 막 어디든지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입시 철 되면 더 하죠. 결국은 뭡니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우리 가족 복 달라는 겁니다. 복을. 모든 종교가 다 그거예요. 복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옛날에 갔을 때 그때 보면 그야말로 한 30년 전인데 그때 가보면 그 통국의 백인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거기에 막 서가지고 꼽아요. 막 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들어가면 남자들은 이걸 써야 되니까 뚜껑 하나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뺐어요. 기도 꼽아 난 거 빼가지고 그거 빼고 저주는 무슨 저주 다 빼가지고 그걸 틀고 가서 전도사에게 물었어요. 휘불이 말라고 확 빌기를 써놨기 때문에 이게 뭐입니까? 전부 다 군대가 있는 아들 뭐 뭐 있는 거 전부 다 잘돼. 전부 육신적인 거라 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든가 저거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싹 다 육신적인 거라. 나 충격받았네. 유대인들 좀 고상한 줄 알았더니 이거는 우리나라 우상청비할 불교는 똑같아. 전부 복 달라고. 그게 다 종교요. 세상 종교나 미신은 결국은 뭐냐. 이 땅의 복입니다. 이게 본질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작 안타깝이 뭐냐. 사람들은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찾아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인간이 돌로 우상을 만들고 복을 빌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렇게 복을 달라고. 누구에게요? 부처에게. 부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바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돌 앞에 복을 달라고. 거기에 고린도 지역이 기가 막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우상이 그냥 지금 또 봐도 우상을 만든 가보면 돌 한 개가 광기상보다 커요. 어떻게 그 몇 톤이나 되는 돌들을 그 당시 옮기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우상을 만들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을 달라고 헛된 일을 그렇게 빌고 있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은 진지합니다. 생명 걸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말씀 속에 뭐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심을 담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인간은 참된 복. 참된 복. 영원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게 막 부추 앞에 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 저건 아닌데 라고 느끼면 여러분 큰 축구 받은 사람이에요. 구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1년 했는데 학비를 못 내고 신문 배달을 1년 할 때 신문을 들고 막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신문값 제일 안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부추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보면 부추를 확 수십 개를 만드는 거. 그 부추 팔아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가난하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일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신문값을 못 내고 신문값을 못 내고 내가 그때 개수원에서 아니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만드는 기술이 좋아가 솜씨가 좋아가 잘 만들어요. 만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앞에다가 복을 달랐는데 원조잖아요. 원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대빵이잖아요. 신문이. 부추의 대빵인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도 찌들어질 가난할까? 하루 종일 신문 기다려요. 신문값도 안 내면서. 신문 하루 종일. 그때는 테레비도 다리도 잘 없으니까 신문만 기다리는데 야 그때 개수원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데 그 사람이 만드는 거 앞에 복 달라고 비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순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축복하라.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하지만 그건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 거니까 너희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시고 제사장은 그 축복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쉽게 설명하면 본문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축도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축도는 뭐냐. 골동우서 13장 13절이에요. 주의의 소거시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축도. 축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거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해서 축도를 하지요. 예배 끝나고 나면 구약시대는 본문 24절부터 26절로 본문을 인용해 축도를 한 것입니다. 구약된 이걸 축도한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요즘도 축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주일에 살펴봤던 산상수원의 말씀. 산상수원의 말씀도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슬픔 있는 자기 기쁨을 주시는 치유 24시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어요. 치유 24시. 예수님의 모든 사회가 뭐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축복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인생의 본질적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한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여 전달하는 역할 만인제사장이니까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24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23절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순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레이 자순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성기게 하는 것으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짐대했습니다. 제사 짐대. 요즘 말은 예배죠. 예배를 짐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예배 인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신명기 21장 5제를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레이 자순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오늘 보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른 하나님 누구냐 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4절로 26제를 보면 내 구절마다 요하는 그리고 원하시며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 사용했어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본문 27제를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요하라는 이름이 이 세 번이나 사용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3은요. 3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여서 볼 수 있어요. 장세기 1장. 예서부터 보기 시작돼서 장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뭐라 그러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복 주셨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랍니다. 바라크란 말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유, 성공, 번영, 생산, 건강, 장수까지 축복이에요. 장수 현실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 영원과 육신과 범사가 잘되는 전인적인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라크란 단어 뜻에서 그 답이 있어요.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 바라크란 뜻은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 복을 주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러듯이 이 바라크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핵심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예요. 예배 10편 95편 6절을 절절히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살게 되어서 왜 그런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처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조합적 축복이에요. 따비시 10편 28편 6절로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또 인도와 보호 그 도우심 산업의 축복이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다 구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아 예수를 오늘 청년노리업을 장로의 특강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제대로 성정된 믿음은 축복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축복 안 받을 수 없어요. 되게 돼서 뭔가 영적인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다 쏟아져 버렸어요. 축복이 다 새버려 그냥. 그러니까 성정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뭐 고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강금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뭐가 문제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는 뜻대로 안 되니까 안 사니까 이게 무례예요. 예배가 무례니까 다 무례지 뿐인 거예요. 성어 어스틴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복을 여지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자제들 때 잘 되길 바라고 어떻게 하든 자식 딸자들 부모가 무슨 희생을 했어라도 자식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건 하물며 너희가 자식에게 잘해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아깝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더 복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바로 되셨으면 더 복주신다고 아무 갈등하실 수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더 주신다니까요. 구하지도 않은 거, 생각도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피로를 다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찬양과 경비의 삶, 감사와 기범의 삶을 사시기를 제목으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삼중축복입니다. 24절로 26절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빚으시자 은혜에 베푸시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크게 세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중축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축복이 보호의 축복이에요. 보호. 보호입니다. 보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원어대로 보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그 둘레에 울타리에 가시 울타리 가시를 딱 쳐가지고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본문에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재료부터 지켜주신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19 발의에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2, 3, 7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주역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보아야 주옵소서.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10편 92편 4주로 출제를 오면 10편 기자가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어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지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지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천명이 오른쪽에서 만명이 넘어지도 너에게 전염병에 가까우지 못하리라.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십니다. 천사를 봐 너를 지켜주겠다. 성교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각종 위험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놓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지켜주시곤 하는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개될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를 대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재앙이 이상한 장마가 계속 닥쳐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저기 여름인데 한결 옷을 입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십몇도라 십몇도 추워가지고 한여름에 뜨거워가지고 견뎌수면 30도 가야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코로나19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인터넷에 여러분이 유튜브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연구를 주로 빌게이츠 재단에서 하는데 이게 사원에 지금 막 짐승을 테스트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이거 지금 엄청난 위험한 거라고 하고 위험한 것들이 지금 지금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을 급하게 이게 백신 하나 개발되고 수천억을 우리나라 돈으로 막 수조를 땡기기 때문에 수입하기 때문에 그걸 주기 때문에 그런 기관자가 주게 돼 있어요. 이 백신 나오면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판매하는 데다가 수조가 들어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급하니까 막 짐승을 통해서 테스트 안 하고 사람 등에 빨아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전문가들이 엄청 또 염려를 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온다고 믿을 수 없어요. 맞아 뭐 더 큰 암이 걸려요. 암균이셔니 뭐 그런 전문가들이 말을 오늘부터 제가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 지금 뭐예요 지금 도대체 지금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어. 백신이 나와 백신이 나온 들 백신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전문가들 말해가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걸 뭐 나우 본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명이 왼쪽에서 천명이 오른쪽에 자빠져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보장된 우리 인생의 축복을 실제로 너 누려라. 너를 나를 통해서 누리는 삶을 어느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통해 누려라. 나는 너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은혜의 축복이에요. 요호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자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시시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시하신 성품 시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축복 다 놓죠. 구원받아놓고 거기까지 살아. 구원받아놓고 맨날 빌빌해. 구원받아놓고도 사는 심부름에 구원받아놓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말씀이신 예수 그의 시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네. 말씀하네. 다른 거 다 찬양도 잘 부르고 다 잘하는데 말씀만 몰라. 참 신기하죠. 말씀만 없어. 다른 거 다 있어. 사람 말은 다 있어. 하나님 말씀만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포럼이 안 되잖아요. 포럼이 안 되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이 성대의 교자가 전부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누는 건데 말씀이 없으면 포럼이 안 되잖아요. 포럼이 되어야 돼요. 포럼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화가가 그린 그 얼굴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리 잘생기지 않으세요? 허무할 만한 아무런 모양이 없을 만큼 초라했어요. 그 당일 2000년에 이스라엘 병대를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진짜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자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라면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걸 간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이요. 부러졌는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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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도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사도 해야 되고 구역장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거 다 한번도 안 하고 말씀하라고 그냥 또 기구간지 해놓으면 이게 완전히 머리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강단에서 선보되는 이 현장이 여러분 모든 부활을 캐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내 이 생에 부활을 캐내는 시간이야. 부활을 캐내러 가자. 마지막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평강의 축복이에요. 요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변환해야지 하면 변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삶. 하나님 주셔야 돼요. LMA 29장 10일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요한복 23장 19제로 보면 부활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도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평강이 제일 축복이에요. 사람이요. 세상 말로 편안한 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평안이 최고 축복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 말은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없도록 사단이 공격해요. 이런 저런 일로 막 벌이 복잡하게 생각 복잡하게 평강이 없어요. 평안하질 않아요. 편안하질 않아요. 편안해야 돼요. 이유 없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평강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 14장 19제로 보면 평안을 내게 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에 찌꺼기예요. 그거 속임수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따지 말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란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요. 가셨지만 이제는 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이유가 없어.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전부 불신앙이오. 사단 가라지요.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요. 내 영혼 평안에. 아멘. 성령 안에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이유 없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 다 속임수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 이유 없어. 어떤 상황 상관없어. 참 평안. 아멘. 참 기쁨 참 감사. 바울은 뭐. 새우랑 차고 주 터지가. 피투지 내고도 찬양했다니까. 참 평안. 사단은요. 이런 평안을. 행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어떤 이유를 뭐. 건수를 내가지고도. 계속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막 시비하게 만들고. 계속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박살내버려요. 남북 꼬라지 보세요. 트럼프 보세요. 전 세계에 꼬라지 보세요. 피투지 서를만. 물고 싸고 싸고. 싣고 뜯고. 누가 사단 장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 당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영웅적인 삶은요.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죠. 없사사. 속인다니까 속는 것.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그런 거 작게 합류화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만 속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영웅의 모든 성도들. 이런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완벽한 이 축복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참.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아십시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자식보다 백배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걸 못 느껴.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느껴봐요. 온몸으로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이모사 나보고는 찬송 못 부른다는데 웃기거든. 내가 더 잘 부른데. 자기 엄치야. 엄치. 내가 더 잘 부른다고. 옛날에 둘이 노래방 가서 테스트 해봤어. 내가 훨씬 낫다. 내 분 맨날 노래를 못 부른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정말로 늘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장롱들 특강 미안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거의 신앙생활은 거의 이상 없어요. 그렇게 거의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뭘 인상을 섭니까? 뭘 갈등이 많습니까?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뭘 안다고? 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축제 축제. 모일 때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축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서로 기뻄으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전부 사단 심부름이에요. 다 사단 장난에 다 속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벽한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냥 삶속을 누리면 돼요. 그대로 믿더라니까요. 더하지도 빼지도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걱정이 많고 내가 이런 집에 있는 문제 다 사단 소비. 여러분이 이 보험 회복이 가보면 그게 다 회복돼요. 모든 염려 걱정 무거운 짐 다 하나님 다 책임져주신다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돼요? 불평한다고 해결되냐고 해결 안 돼서 더 깊이 빠져요. 사단이 박수를 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말이요. 탁. 놀부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싹 들어갔어. 두루 여자들에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 탁 들어. 마누라들. 야 남편봐. 저 욕심이 이봐.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많은데 너한테 옷 한 벌 제대로 해 주냐. 너 용돈 준다. 언제가 한번 세계영화하면 가야 되나. 얼마나 땡꼬냐 저거 올라가. 박수 한번 긁어라. 생각이 쏙 올라가. 이런가 막. 잡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발작을 하니까 놀부가 놀래가지고 이 죽이려니 이래가지고 막 그냥 다 박살려. 박사단이 박수를 막 신났다. 개박살 나버렸었지. 흥부집에 갔어. 마누라들 쏙 들어왔어. 내 남편봐. 저 무능한거 저거. 행님 집안에 얻어쳐 먹고 저렇게 무능한거. 말 사나져. 끝내라. 이런 마음이 싹 던대. 그 흥부 부인이 그 착한 흥부인이 사단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착한 흥부 남편을 막 괴롭히는 거야. 이 무능한 인간아. 막 봐가지고. 나중에 아무 말은 거 아니니까 딱 때려도 가만. 사단이 보니 무슨 저런 놈이다 해서. 붙어야지 붙어. 안 붙거든. 실패하고 돌아갔어. 실패하고 돌아가. 붙으면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이 갈부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수술이요. 형사법에도요. 싸우면 상불이요. 똑같아요. 먼저 때렸다 뒤에 때렸다가 문제 아니에요. 싸우면 똑같아요. 사단이 말이에요. 이렇게 장난을 친다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전녹하시고 아무리 장난치고 나를 자존심 건드리고 온갖 소리 다 들어. 가만 놔둬요. 그냥. 내가 막 일, 고주, 할 매수를 다 해결하면 하나님 할 게 뭐가 있어요. 목격 하나님 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 나를 다루시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시구나. 그리 봐야 되지. 저 인간이 죽일 거야. 그러면 교회 끊는다. 그러면 교회는 100명도 안 모여. 개척교회 못 벗어나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 건드립니다.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자식 통해서, 친한 친구 통해서 건드립니다. 건드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이 건드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 사단이 그렇게 저 인간 통해 나를 테스트하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성리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이고, 저 인간이 저 독한 애지. 어떻게 저를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하냐. 종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황금기라는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시기. 그게 황금기요. 절정에 올라서 가장 좋은 시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별 때 축복을 받게 되면 영적인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어요. 영적 황금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혼자만 받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혼자만 누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안고 너는 복이 될지.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왜 불렀어요? 똑같다니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될지라. 여러분을 왜 불렀냐?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불렀단 말이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가족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친척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지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분이 그렇다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내가 복의 근원.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단체.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근원. 이런 주인공을 가져야 돼요. 연계 모드신구들. 그래서 축복의 체험자에게 축 나가서 어떻게 해요. 체험했으면 축복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 황금기. 골든 에이지. 여러분 인생 황금기 어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인생 황금기.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대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을 내줄 거니까 제가 축도 끝나면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최소한도 5분, 10분은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달라는 복보다 더 주시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왜 이래. 왜 나를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왜 몸이 아파.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은 안 돼.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복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예배라니까 예배. 예배 속에 기도 찬양이 다 들어있어. 모든 치유가 예배 속에 일어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이 있어야 정인이 되지. 체험은요. 적용할 때 나옵니다. 나이키스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참중직 뭐라고요. 보호, 은혜, 평강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평강에 축복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시 사라짐과 성령의 역사심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보호해 주시고 원하시는데 참 은혜, 평강,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임해서 사람들이 상상 따올 수 있는 참 형통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구에 파손과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람들 사랑하는 우리의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의 대원까지 함께 계실지라. 아멘